방역차에서 뿜어져 나온 소독액이 사육장을 뒤덮습니다. 새들은 익숙한 상황이라는 듯 별 소란 없이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AI 확산으로 문을 닫은 우치동물원이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 폐쇄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육장 정비 등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한 동물원 식구들도 들뜬 분위기입니다. 겨우 내 인적이 없던 곳에 사람이 나타나자 동물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옵니다. 100일 만에 재개장을 반기기라도 하듯 동물들도 봄뼛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문단장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놀이시설을 찾은 봄나들이객들도 동물원 재개장 소식에 어느 때보다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아이들이 같은 경우는 동물원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보고 싶다 맨날 말하는데 왔는데 못 보니까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자주 이용하면 더 좋겠죠.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방역하면서 AI의 긴 터널이 끝나기를 기다려온 우치 동물원. 겨우 내 잠들었던 동물원에도 봄의 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감사합니다.